네, 안녕하세요. 16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 문제를 풀기에 앞서 가지고 Create Table 문 부터 한번 보고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식을 보도록 할게요. 자, Create Table 입니다. 그죠? Create Table, 그 다음 Table 이름이고 자, 그 다음에 속성이 올 수 있고 데이터 타입들이 이제 쭉 여러가지 올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Not Null를 쓸 수가 있죠. 그러니까 Null이 올 수 없도록 지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키, Primary Key죠. Primary Key, 그 다음에 Unite, 중복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뭡니까? Foreign Key, 웨래키인데 Foreign Key 하게 되면 자동으로 뭐가 와야 됩니까? 그렇죠. References가 와야 되죠. 자, 요거 여러분이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Foreign Key 하면 자동으로? 어, References. 그 다음에 On Delete 할 때 연쇄적으로 할 거냐? Cascade, 연쇄적으로 할 거냐? Set Null, Null로 잡을 거냐? Set Default, 기본값을 할 거냐? 그 다음에 아무런 액션이 없게 할 거냐? 그 다음에 마찬가지죠. On Update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연쇄적으로 하고 싶을 때는 Cascade. 그 다음에 이제 제약 조건을 쓸 수가 있죠. 할 때 Constraint, 그 다음에 제약 조건 이름을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Check, 체크. 요 부분은 뭡니까? 요 부분은 생략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제약 조건을 할 때는 반드시 Check가 들어가야 되죠. 자, 그러면 Create Table 문에서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할 것은 뭡니까? Foreign Key 하면 자동으로 뭐예요? 그렇죠. References 이게 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약 조건에는 Check. 요 두 가지를 잘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한 번 볼게요. 자, 이제 Create Index 문입니다. Index 문. 자, Index 문을 생성할 때 Create Index. Index 문 생성할 때는 요걸 잘 보셔야 되죠? On. 그죠? 그래서 Create Index, 그 다음 On. 그 다음에 뭐 Cluster. 요런 게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그죠? 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View, View, View는 Create View로 정의를 하게 되죠. Create View, 그 다음에 Edge, Edge, 그 다음 Select 문을 써서 뷰를 정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 잘 보시게 되면은 Index일 때는 뭡니까? Index일 때는 On이죠. Create Index On. 그런데 Create View일 때는 Edge, Edge 겁니다. 그래서 요 두 개의 차이점 여러분이 잘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보통신교육원은 정보통신 관련 교육기관이다. 최근 이 회사에서는 학제의 다양화를 고려한 효율적인 학사관리 시스템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를 개발하기로 결정하였다. 기아는 개발팀의 이론으로 선발되었으며, 우선적으로 수행해야 할 일은 데이터베이스에 관련된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다. 기아가 파악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StudentCourseInstructorRelation의 아이디속성은 기본키이고, name속성값은 입력하지 않을 경우 오류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꼭 입력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입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요거를 체크하려고 하면, not-n을 쓰면 되겠죠. 맞습니까? not-n을 요거를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죠? 또한 부모 릴레이션에서 수정이 발생하면, 자식 릴레이션의 외래키 값이 부모 릴레이션의 기본키 속성값으로 연쇄적으로 수정이 되도록 된다. 그럼 연쇄적이라는 말이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에는 캐스케이드가 들어가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 스킬 문을 한번 봅시다. 자,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Create Table Studen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Student라고 하는 테이블을 지금 생성을 하고 있는데, 그죠? 그중에 잘 보니까, Pouring Key, Pouring Key라고 하나 많이 나왔습니다. 그죠? 그럼 자동으로 뭐가 나옵니까? 그렇죠. References가 나옵니다. 그죠? 그 다음은 OnDelete Set Null, OnUpdate 할 때 어떻게 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계속 보면, Student Relation에서 Yes, and 속성값은 같은 행은 존재할 수 없고, 같은 행은 존재할 수 없고, 메이저 속성은 Department Relation을 참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번 부분에 들어가야 할 부분이 무엇이냐 이 말이죠. Name 속성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자, 그럼 1번을 찾으려고 하면, 앞페이지를 참고해야 되겠네요. 그죠? 앞페이지를 한번 봅시다. 자, 앞페이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Name 속성값은 입력하지 않을 경우에 오류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꼭 입력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은, 여기 Name에 들어가야 할 부분은 뭐겠습니까? NotNull이 들어가지면 되겠습니다. 자, NotNull. 그 다음에 가서, 이제 Unique으로 잡았네, 그죠? Unique으로, Yes, and, and을. Unique으로 잡은 이유는 뭐예요? 이 Yes, and 속성이 같은 행은 존재할 수 없고, 이런 말 때문에 이렇게 잡혀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Poring Key, Major가 뭐예요? 웨릭키죠? 웨릭키인데, 어디를 참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Department Table을 참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야 할 것은 뭐예요? Department Table에 기본키가 들어가야 되죠? 그럼 Department Table에 기본키가 무엇인지만 체크하면 되는데, 밑에 나와 있습니다. Department Relation에 네임 속성이 기본키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럼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네임이 들어가주면 되겠죠? 그래서, 스토드 테이블에서, 자, Poring Key 참조하는데, 어디를요? Department에 있는 네임 속성을 참조한다는 이야기죠? 자, 됐고요. 그 다음, On Delete Set No, On Update, 업데이트 할 때, 아까 앞에서 보았던 연쇄적으로, 연쇄적으로는 말 때문에, Cascade가 들어가주면 되겠습니다. Cascade, 왜 그러냐면, 앞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연쇄적으로 수정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Cascade가 들어가주면 되는 것이죠. 자, 됐죠? 자, 문을 가겠습니다. 그 다음, Crate Table에 Course, Course Table을 지금 생성하는 그런 문장이 있고요. 마찬가지죠? 자, Poring Key가 왔습니다. 그럼 뭐가 뭡니까? 그렇죠? References, 여러분 잘 받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Instructor Table을 지금 생성하는 문장이 똑같이 나와 있죠. 그래서 1번, 2번, 3번은 앞에서 풀었던 그 부분이 들어가주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4는, 4는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4번입니다. 4는 데이터의 논리적 독립성을 제공하고, 그 다음, 데이터 접근 제어로 보안성, 보안성을 향상하며, 여러가지 사용자의 요구를 지원할 수 있는 장점을 적용한다. 자, Course와 Instruct Relation부터, Course Instruct 속성값과, Instruct의 ID 속성값이 같은 Cc라는 이름의, 무엇을 정의함, 탕후 같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 4번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힌트가 여기에 나오는 것이죠. 맞습니까? 그럼 4번이 무엇인지는 짐작할 수 있죠. 4번은 View가 되죠. View. 그렇죠? 가상의 테이블. 이 View가 뭐예요? 가상의 테이블인데, DB의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보안성, 보안성을 향상할 수 있죠. 그래서 4번은 View가 들어가주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Create View죠. 자, Create View 되고, 이제 As Select 해서 이제, 그 문장을 쓰게 되죠. 그래서, Create View, 그 다음 As, 맞죠? 자, 그럼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 Index는, Index는, 데이터베이스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용된다. 맞습니까? 찾아보기와 같다 그랬죠. 자주 검색되는 속성, 기본키, 외래키, 정렬의 순서로 사용되는 속성 등이 대상이 될 수 있다. 단점으로는, 생사하는 데 많은 시간과 공간을 필요로 하고, 당연하죠. 그죠? 그 다음, 데이터를 수정하는 시간이 오히려 더 많이 걸릴 수 있다. Student Relation의 SSN 속성으로 중복을 허용하지 않도록, 중복을 허용하지 않도록, 그런 이유는 Unique이 들어가주면 되죠. Student IDX라는 이름의 Index를 정의하려고 한다. 단, 같은 Index 값을 갖는 투플들을, 물리적으로 인접하게 묶고, 물리적으로 인접하게 묶고, 그러면 이제 Clustered도 듣겠죠? 자, 여기에 보니까, Create Unique, 중복을 허용하지 않도록, Create Unique, 그 다음, Index, 자, Create Index 문의는 뭐예요? 자동으로 이게 뭐가 온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On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Create Index면 On이 온다고 그랬어요. 자, 그렇게 하는데, 여기서 묶어서 하기 위해서, 클러스터, 이렇게 적어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있는 이 40개 중에서, 답항을 여러분들이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첫 번째, 입력하지 않은 경우, 오류가 발생하고 살 경우, 즉, 속성의 공백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죠. Not Null. 맞습니까? Not Null. 그 다음, 2번, Where Key는 참조 테이블의 기본 키와 같아야 한다. 맞죠? 참조 테이블인, Department Table의 기본 키가 Name이었기 때문에, 그 정답이 Name이었습니다. 3번에, Where Key 지정 시, 참조 테이블의 튜플에 삭제 변화가 있는 경우, 기본 테이블도 같이, 그죠? 연쇄적으로 삭제 변화가 되려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캐스케이드를 쓴다. 그 다음, 4번에 View. View에 대한 것이었죠. 가상 테이블. View는 Create Moon을 이용해서 정의한다. 그 다음, 5번은 Index Moon이었는데, 그죠? 자, 그 중에서, 그 Index 할 때는 뭐예요? Create Index, 그 다음에 On, 됐죠?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문제를 한 번 더 풀어보도록 하죠. 자, 그 다음 문제를 풀어볼 때, 마찬가지로, Create Table 문장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Create Table, 그 다음에 기본 키 잡아줄 때, Primary Key, 그죠? 중복을 허용하지 않을 때, Unit, 자, 그 다음, 아까 얘기했습니다. Pour in 키 하면 자동으로 뭐가 와야 된다? 그렇죠. References가 와야 된다. 그 다음, 제약 조건, Check. 연쇄적으로, Cascade. 자, 이제, Credit Table 문장, 어느 정도, 이제 이것이죠? 자, 됐습니다. 그 다음, 이제 Alt입니다. Alt, Alt Table. 변경하고 잘 때, 그죠? Alt를 쓰죠. 그래서 Alt Table에, 어떤 속성을 추가하고 싶다. 그럼 Add죠. Add. 그 다음에, 바꾸고 싶다. Alt. 그 다음에, 어떤 속성을 제거하고 싶다. 그럼 Drop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lt 문은, 뭐 그렇게 어려운 것이 전혀 없죠. 그래서 Alt, Table 이름을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추가, Add. 변경, Alt. 그 다음에, 삭제, Drop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Drop. 자, Drop Table을 만약에 제거한다. 그럼 Drop Table, Schema를 제거한다. 그럼 Drop Schema, Domain을 제거한다. Domain, Drop Domain. 그 다음, View를 제거한다. 그럼 Drop View. 마찬가지죠? Drop Index. 그 다음에, Drop, 어떤 제약 조건을 제거한다. 그럼, 이제 Constraint.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되었죠? 자, 넘어갑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풀어보죠. 자, 다음은 A병원에서 담당 의사 선생님과 환자들과의 정보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업무를 파악한 내용입니다. 자, 업무 파악 내용은 다음표인데, 다음표를 이용해서 테이블을 생성을 한대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이블 이름이 닥터예요. 닥터. 닥터고, 지금 글자가 조금 흐릿한데요. 자, 여러분이 그 교재를 한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닥터이고 속성명이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가 있고, 그 다음 데이터 타입이 이렇게 있습니다. 있고, 여기에 보니까 제약 조건, 제약 조건이 있어요. 그 중에서 이 닥터의 성별을 나타내는 이 속성명에 대해서는 제약 조건이 뭘로 돼 있냐면 F 또는 M 값만 가지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닥터라고 하는 테이블을 생성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1번은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1번은 create 테이블 문장에 들어가주면 되죠. create 테이블 맞습니까? 자, create 테이블 닥터 해서 써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닥터 아이디부터 쭉 씁니다. 선 다음에 여기에 제약 조건을 썼어요. constraint 그렇죠? 그럼 constraint 하게 되면 여기에 뭐가 옵니까? 그렇죠. 체크죠. 체크 자, 제약 조건을 쓸 때는 체크죠. 자, 앞부분 한번 볼까요? 맞습니까? 체크 그렇죠? 예, 제약 조건을 쓸 때는 체크가 되죠. 자, 됐습니다. 자, 그렇게 오고 여기에 체크입니다. 체크인데 뭐예요? 그 테이블 명에 doc, se, x라고 하는 이 속성이 제약 조건이 f 또는 m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f, o와, m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오도록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체크를 썼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 자, 다음 표현을 이용해서 테이블을 생성을 해보자. 자, 이런 것이 있대요. 이런 것이 있고 이걸 보고 이제 테이블을 생성하는 것이죠. 그럼 아까 한 것처럼 1번은 create table이었습니다. create table에 patient라고 하는 지금 테이블을 생성을 하는 문장이고요. 자, pour in key pour in key라고 하는 말이 나왔어요. 그럼 자동으로 뭐가 와야 돼요? 자동으로 뭐가 와야 된다? 그렇죠. reference references 이게 와야 되죠? 맞습니까? 됐고요. 그 다음에 constraint 하게 되면 이게 뭐가 와요? 아까 했네, 그죠? 체크 제약 조건할 때 체크 됐고요. 그 다음 patient 테이블에 다음과 같은 속성을 추가하고 잔대요. 속성을 추가한대요. 속성을 자, 그럼 속성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알터 문장을 써야 되죠? 알터 문장을 쓰다가 속성을 추가하니까 뭐예요? 추가하니까 add를 써야 되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4번에 4번에는 뭐가 와야 돼요? 그죠? 알터 알터 그 다음 테이블 맞습니까? 알터 테이블 그 다음에 patient 맞죠? 그 다음에 5번에 뭐예요? 이걸 추가하는 거니까 add죠, add 자, 무슨 말이에요? patient라는 테이블에 이렇게 필드가 있는 거죠? 속성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있는데 지금 이러한 이름으로 가진 속성을 추가하겠다는 이야기죠? 이런 식으로 없었는데 한 개를 이제 추가하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알터 테이블에서 add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40개 중에서 정답을 골라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테이블을 정의할 때는 create 테이블 간단하죠? 됐고요. 테이블을 생성할 때 특정 속성에 대해 속성 값의 범위를 제정할 때는 constraint 그 다음에 check 를 쓴다 됐고요. 그 다음에 웨래키 포어링키 레퍼런스 이지죠? 자동으로 그 다음에 기존의 테이블에 새로운 속성을 추가 또는 삭제, 변경하고자 할 때는 알터문을 쓰는데 지금은 이제 문제가 추가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add를 썼죠?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실렉트 문장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실렉트 그 다음 distinct 중복을 배제하겠다는 이야기죠? 자, 그럼 실렉트 문장은 뭐예요? 기본이 뭐예요? select from 회어죠? 이게 기본이죠. 그죠? select from 회어 해서 회어에 이제 조건을 적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룹으로 묶을 때는 그룹 바이 그죠? 그룹 바이의 뭐예요? 조건은 헤빙이죠. 그래서 그룹 바이 헤빙도 이렇게 같이 두 개가 묶여서 쓰게 되죠. 그 다음에 정렬 오더바이 오름 차순 내림 차순 ascending descending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실렉트 함수에서 어떤 것을 검색하고자 할 때 그죠? 함수를 쓸 수 있죠. 그래서 합계는 sum 평균은 average avg 그죠? 그 다음 최대값 max 최소값 minimum min 그 다음에 2%의 개수 그죠? count 이런 함수를 써서 검색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예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건 이제 이미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공부했었던 부분인데 한번 확인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3학년과 4학년 학생의 학번과 성명을 검색하시오. 그죠? 자, 그럼 셀렉트 학번 성명 됐죠? 그 다음 프롬 학생이에요. 자, 그 다음 3학년과 4학년이죠. 그럼 3학년 5와 4학년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근데 이렇게 하든지 안 그러면 뭐예요? 원소 원소 함수 인 인 을 써서 그죠? 회어 학년 인 그죠?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되고 같은 이야기인데 시험 문제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럼 아 원소 함수를 쓰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서 여러분들이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order by 정렬 기준이죠. order by 그래서 학번으로 오름차순으로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학번 ascending을 이렇게 쓰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group by group by 하면 자동으로 having이죠. having 그죠? 그 얘기였고요. 자, 그 다음에 이 푸브 매치 지리문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아주 공부했었죠. 그래서 여러 문자로 나타낼 때는 그 다음에 한 문자로 나타낼 때는 이렇게 그죠? 자, 이런 푸브 매치 지리문에서는 뭐였어요? equal 대신에 like를 썼죠. like 자, 예를 들어서 연락처의 번호가 7588로 끝나는 학생의 승리를 검색하시오. 이렇게 했을 때 7588로 끝나니까 어떤 문자인지는 모르겠지만 7588로 끝나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 앞부분 이 앞부분을 여러 문자인 % 이렇게 표시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이렇게 되는데 여기 이 부분에 이 부분에 뭐예요? 그쵸? like를 쓴다. 왜? 부분 매치 지리문에서는 like 문장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select 학생 from 학생 학생 테이블에서 성명을 지금 검색하는 거죠.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죠? 가져오는 건데 뭐예요? 조건이 뭐예요? 그렇죠? 연락처가 7588로 끝나는 것 like 자, 되겠습니까? 자, 됐습니다. 그 다음 이건 뭐예요? 테이블 연락처가 null인 것 null인 것은 뭐예요? is null is null인 것 null이 아닌 것은 뭐예요? is not null 이렇게 해주면 돼요. null인 것은 is null null이 아닌 것은 is not null 이런 식으로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속하위지리문 부속지리문 뭐 하위지리문 뭐 부속하위지리문 이렇게 쓰는데 이건 뭐예요? select인데 select한 것 select한 것 가지고 다시 또 한 번 더 검색하는 거죠. 이런 것을 부속하위지리문 이라고 부릅니다. 자, 거기에는 equal in exist 를 쓸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검색한 결과가 한 개일 때는 equal 여러 개일 때는 in exist 는 뭐였습니까? 검색 결과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없으면 안 하는 거고 있으면 하는 거죠. 그렇죠? 자, 됐죠? 이거 한 번 해석해 볼까요? 어떻게 됩니까? 자, 학과 학과가 어떻게 해요? 이것의 검색 결과로 놓는 학과 하고 뭐예요? 같은 것 이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학생 수를 지금 검색하는 그런 select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해보니까 20이더라 이 말이죠? 자, 됐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조금 빨리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주식회사 해서 이렇게 두기 있대요. 데이터베이스에 관련한 업무 내용을 파악하고자 이렇게 합니다. 자, 기아가 파악한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SQL 문제로 표현된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를 살펴보면 이거와 같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스텝 테이블을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져 있고요. 자, 일단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shop이라고 하는 테이블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product라고 하는 테이블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sale이라고 하는 테이블이 만들어져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진 상태에서 지금 뭐하는 거예요? SQL 문장을 써서 자기가 원하는 거를 이렇게 끄집어 내오는 거예요. 자, 한번 보자고요. 직원 성명 직원 성명이 뭐인 것 A인 직원 코드를 검색하시오. 검색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제 select 문장을 써야 되죠. 그죠? 그럼 select 문장의 가장 기본은 뭐예요? select 어 어 헤어 그럼 뭐예요? 일본에는 그렇죠. 프롬이죠. 프롬 맞습니까? select 프롬 헤어 이게 가장 기본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select 아이디를 어디서 프롬 어디에서 스텝 테이블에서 가지고 오는 거죠. 됐죠? 됐고요. 자, 그 다음 보면 물품 릴레이션 프라이스 속성값이 null인 것 null인 것 그럼 뭐예요? is null이죠. is null. 그죠? 어렵지 않죠? 헤어 프라이스 is null. null이 아닌 것 그럼 is not null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3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직원 코드가 10인 직원이 담당하는 상점 이름을 중복은 배제하고 중복이 없도록 그럼 3번은 뭘까요? 그렇죠. 중복을 배제하는 디스틱트 오면 되죠? 디스틱트 자, 이 오면 되고요. 그러면 select 디스틱트 네임 프롬 숍 페어 아이디가 아이디가 뭐인? 아이디가 10인 직원이 담당하는 것을 숍 아이디 네요. 자, 해서 아이디하고 이 숍 아이디하고 지금 이제 같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죠? 맞습니까? 그럼 여기에 뭐 여러 가지 볼 수 있겠죠? 인 도 올 수 있겠고 이그지스트 도 올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퀄 도 올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올 수 있는데 여러분이 문제를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에 인 있죠? 인. 인이 있고 지금 이그지스트가 없어요. 있나요? 없지요? 그 다음 이퀄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 답은 14번이 되는 거예요. 자, 해서 여기가 인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 3번 문제가 뭐예요? 그죠? 부속하위 질문이죠. 셀렉트한 것을 결과 가지고 한 번 더 검색해 주는 거예요. 그죠? 자, 됐고요. 그 다음 이 문제는 뭐예요? 상품명이 USB로 시작하는 시작한대요. 그럼 USB로 시작하는 됐죠? 그럼 여기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6번에는 Like가 들어가야 되죠. 맞습니까? Like가 들어가야 되고 자, 그중에서 총 판매된 수량을 한대요. 총 판매된 수량을 검색한다. 그럼 셀렉트 무엇 무엇 인데 총 판매된 수량이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함수가 와야 되는 같은 함수 그렇죠. sum 함수가 와주면 되죠. 그래서 P세일의 합계 이게 와주면 되죠?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답을 찾아주시면 되고요. 한번 정의를 해본다면 이 셀렉트 문장은 뭐예요? 셀렉트 기본이 뭐예요? From Where죠. 셀렉트 From Where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가장 기본 그 다음에 null일 경우에는 뭐예요? null일 경우에는 isNull 그 다음 아닐 경우에는 isNotNull 를 쓰면 되는데 equal을 쓰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isNull 또는 isNotNull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중복된 값을 뭐예요? 제가 하고 싶을 때는 distinct죠. distinct 됐고 그 다음 부속 지리문에서 하위 지리문과 메인 지리문을 연결할 때에는 equal을 쓸 수도 있고요. in을 쓸 수도 있고 이것을 쓸 수 있었는데 이번 문제에서는 뭐였습니까? 이 세 개 중에 in밖에 없었기 때문에 in을 쓴 것이었죠. 결과가 하나일 때는 equal 여러 개일 때는 in 존재하면 실행하고 하지 않으면 실행하지 않을 때 exist 이것을 여러분이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총 판매된 수량이 셀이었는데 총 판매된 수량을 구하기 위해서 함수를 썼죠. some 함수를 이렇게 썼고요. 그 다음에 percent나 under 밑줄 있죠. 이것으로 이용할 때는 뭐예요? like를 씁니다. like. 그래서 like를 써서 이렇게 매칭을 시켜줘야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검색할 수 있죠. 예상문제 4번인데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니까 테이블이 두 가지가 있네요. 대리점하고 사업주 이 두 가지 테이블이 있습니다. 지정필드를 보니까 속성을 보니까 지점명 도시 전화번호 정보번수 자본금 지점 개설을 이렇게 했고요. 사업주에 보니까 사업주 번호 사업주명 지점명 이렇게 있네요. 그러면 이 그림을 보고 이 대리점에 지점명이 있고요. 사업주에 지점명이 있으니까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테이블을 연결시켜서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얻고 이렇게 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 문제를 한번 봅시다. H통신사의 대리점 관리 담당자가 현재 운영되고 있는 대리점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귀하에게 대리점 테이블의 지점명과 사업주 테이블의 지점명이 같은 무슨 말입니까? 대리점의 지점명과 사업주의 지점명이 같은 이 말이죠. 같은 모든 대리점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였다. 그러니까 대리점 테이블의 지점명하고 사업주 테이블의 지점명이 같은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요청했다는 거죠. 이를 수행하기 위해 작성한 예스킬문과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그래서 1번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결과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보면 검색하는 거니까 Select입니다. 그죠? Select 대리점 모든 것 대리점에 있는 모든 속성을 다 보겠다는 이야기죠. 그럼 From 대리점하고 사업주 두 개의 테이블에서 지금 가지고 오는 건데요. 자 조건을 어떻게 됩니까? 대리점에 있는 지점명하고 무엇하고요? 그렇죠. 여기 보면 사업주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사업주에 있는 사업주 테이블에 있는 뭐예요? 그죠? 지점명이죠? 지점명 자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죠? 즉 무슨 말입니까? 두 개의 테이블을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됐습니다. 자 2번 다음은 관계 대수를 이용한 연상결과이다. 이 결과가 나오기 위한 SQL 문장을 완성해 보시오. 해서 결과가 지금 도시에 서울하고 전주만 나와 있어요. 서울하고 전주만 자 그래서 SQL 문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관계 대수문을 보니까요.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글자가 좀 잘 안 보이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교재를 한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일단 Select부터 먼저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Select 해서 종업원수가 5 이상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요기어는 무슨 말입니까? End죠. 그죠? End. 그죠? 그래서 종업원수가 5 이상이고 자본금이 500만원입니까? 5천만원입니까? 그죠?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인 것 을 Select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중에서 도시 속성을 가지고 와라 해서 프로젝트를 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그걸 한번 찾아보면 일단 종업원수가 5 이상인 것 이렇게 있죠? 그 다음 자본금 해보니까 이렇게 총 세 가지가 나와줘야 돼요. 세 가지가 그러니까 서울하고 전주하고 서울하고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줘야 돼요. 도시에서 서울, 전주, 서울 세 가지가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이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결과가 서울하고 전주 밖에 없죠. 그러니까 서울, 전주, 서울이었는데 서울하고 전주 밖에 없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중복 중복을 없애라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 관계대수 이 식에서 앞에 있는 테이블을 보고 결과를 유도했을 때 서울, 전주, 서울이었는데 이 결과가 서울, 전주인 걸 생각해서 중복을 제거하라는 거구나 중복을 제거하라는 이야기구나 라고 힌트를 얻으시고 그래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되죠. 그러면 셀렉트 도시입니다. 그죠? 중복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럼 뭘 쓰면 됩니까? 그렇죠. distinct도 쓰면 되죠. distinct 해주시고요. 그 다음 from 대리점 회원 종업원수가 5 이상이고 그죠? end죠. end 그죠? 자본금이 이거 이상인 것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자, 됐습니다. 그 다음 3번 볼게요. 대리점이 속한 도시가 서울이 아니래요. 서울이 아닌 것 아닌 지점의 사업주 이름을 검색하기 위한 SQL 문장을 완성하래요. 그죠? 자, 봅시다. 셀렉트 사업주명 됐죠. 그 다음에 from 사업주 회원 지점명 이거 그 다음 부속 하위 지름이 있죠. 셀렉트 지점명 from 대리점 회원 도시가 서울 도시가 서울인 것을 지금 검색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라고 되었냐면 서울이 아닌 것이래요. 아닌 것. 그죠? 그럼 부속 하위 지름인에서 설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여기 올 수 있는 것은 equal이나 in이나 뭐예요? 이것이 찾아올 수 있죠. 그죠? 그런데 뒤에 그 답항을 보시면 여기 없어요. in밖에 없단 말이에요. in밖에. 그러면 여기에는 in이 들어간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문제가 뭐예요? 서울이 아니다. 말이에요. 여기에서는 뭐예요? 서울인 것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not을 써주면 되죠. 그래서 not in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자, 이 되시나요? 만약에 서울인 것이라고 했으면 뭐예요? 그냥 여기에 in을 써주면 되죠. in. 해서 부속 하위 지름은 이 두 개를 이렇게 묶어주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서울이 아닌 것 이라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not을 써서 not in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정업원의 인원이 5명 이상인 지점이 두 곳 이상인 도시 이름을 검색하기 위한 SQL문을 결과와 같이 검색되도록 완성하시오. 이렇게 되어있어요. 자, 한번 봅시다. 그러면 select, from 여기는 뭐가 와야 돼요? 그럼 자동으로 헤어죠. 그죠? 맞습니까? 6번에는 헤어. 이건 기본이죠. 기본. select, from, 헤어. 이게 기본이고요. 자, group by group by 왔어요. 7번에 뭐가 와야 돼요? 자동으로. 그렇죠. 해뱅이죠. 해뱅. 그죠? 해뱅인데 지금 뭐라 되어있냐니까 select 도시예요. 그죠? 도시 도시 그러니까 도시 속성명을 지금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지금 뭐라 되어있어요? 소속 도시죠. 그러면 이 도시 속성을 뭐예요? 소속 도시라고 하는 속성 이름으로 바꾸라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 뭐가 와야 돼요? as로 써주시면 되죠. as.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서지 않으면 뭐예요? 서지 않으면 여기에 그냥 도시 이렇게 나올 텐데 나오는 이름을 소속 도시로 바꾸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때 as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됐죠? 그렇게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답항에서 골라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문제를 풀기 전에 간단한 거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insert 우리가 배웠죠? 그죠? 사입하는 거죠. insert into 그 다음 테이블 이름이고요. 그 다음 뭐예요? values 해서 값을 적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삽입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사입은 insert into values 이렇게 해주면 되고 그 다음 update 수정하는 거죠. update 업데이트 그 다음 set 그 다음 조건 where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 delete 문장 delete delete는 delete from delete from 테이블 이름 그 다음 where 해서 조건을 써주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 TCL 문장이죠. 그죠? grant 권한을 주는 것이죠. 자 리복 권한을 다시 가지고 오는 것이죠. 그래서 grant 권한 내용 그 다음 on이죠. on on 테이블 이름 그 다음 누구에게 누구에게 그 다음에 with grant 업신 뭐예요? 이 사람이 또 다른 사람한테 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그 말이죠. 그래서 grant는 grant 내용 그 다음 on 테이블 이름 그 다음에 누구에게 to 그 다음 with grant 옵션을 쓸 수도 있고 아 쓸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revoke 권한 내용 on on 테이블 이름 그 다음 from 사용자 from 누구 그 다음 cascade 연쇄적으로 이 말이죠. 연쇄적으로 자 그래서 grant하고 revoke 문장 이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요걸 바탕으로 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자 다음 K대학교의 학생과 교수의 정보를 관리하기 위해 student와 professor 테이블을 정의하기 위한 요구사항이다. 그래서 요구사항이 쭉 적혀있어요. 적혀있고 각 테이블에서 S-Number와 P-Name은 기본키 속성이다. 뭐예요? student에서는 요게 기본키고요. 그 다음에 professor에서는 뭐예요? 뭐가요? P-Name이 기본키래요. 그죠? 기본키고 스튜드 테이블은 프로페서 테이블을 상위 테이블로 지정하여 참조하도록 한다. 무슨 말이에요? 여기에 이제 스튜드 테이블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이제 프로페서 테이블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으면 스튜드 테이블에서 이 포링키를 하나 지정해서 여기에 있는 것을 이렇게 참조하겠다는 얘기죠? 그죠? 자, 됐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스튜드 테이블을 생성하는 문장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페서를 생성하는 문장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자, 됐네. 그죠? 자, 그러면 요 문제에서 요 1번과 2번에 들어가는 내용이 무엇이냐 이 말이죠. 자, 그러면 크리에이트 테이블 됐죠? 해서 쭉 뜨고 보시고요. 자, 그중에 보니까 포링키는 포링키 그럼 자동으로 뭐가 봐야 된다고요? 레퍼런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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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했습니다. 그죠? 여러분 했었고 자, 포링키 레퍼런시지 그 다음 프로페서 프로페서의 어떤 것을 참조를 해야 돼요. 그죠? 기본키를 참조해야 되죠. 기본키 맞습니까? 그래서 프로페서의 기본키가 뭐라고 했어요? 프로페서의 기본키가 피네임이라고 했죠? 피네임 그래서 여기에는 피네임 오면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피네임 와주면 되죠. 그래서 포링키 참조한다. 그죠? 레퍼런시지 This is 프로페서의 피네임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요. 됐습니다. 그 다음 볼게요. 위 두 테이블에서 학번이 10112인 학생의 담당 교수 연락처를 구하기 위한 SQL 문장을 완성하래요. 학번이 10112인 학생의 담당 교수 담당 교수의 무엇을 연락처를 구하기 위한 뜻이 되요. 그죠? 자, 해서 Select 문장이 왔고요. 그 다음 폰 이게 연락처의 모양이죠. 그 다음 From Professor 담당 교수 테이블에서요. 그 다음 Where 그럼 여기에 조건이 오겠죠? 그런데 여기 또 Select가 이렇게 있네요. Select가 그럼 뭐예요? 부속하위질문이라고 하는 것을 이다라고 알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번에 이번에는 아까 앞에서 문제를 풀었을 때 이게 PNAME이었었죠. 자, 그럼 Where PNAME이 PNAME이 같은 것 그러니까 Student Student에 있는 PNAME하고 Professor에 있는 PNAME이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지금 그 이야기고요. 자, 그 다음 밑에 보니까 다음 Professor 테이블에서 근무 연수가 근무 연수가 10년 이상인 교수님의 자, 이게 지금 근무 연수입니다. 그죠? 근무 연수가 10년 이상이네요. 자, 지금 조건이 주어졌고요. 교수님의 평균 교수님의 봉급을 봉급을 지금 봉급이 셀러리입니까? 셀러리 봉급을 5% 5% 인상하래요. 인상 인상 인상하는 그런 SQL 문장을 완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천상 업데이트를 해야 되죠? 업데이트 수정을 해야 되는데 업데이트 Professor 그 다음 Set 맞습니까? Set 무엇을 봉급을 셀러리를 어떻게 하래요? 어떻게 지금 5% 인상을 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5% 그럼 5% 인상을 하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죠? 105% 라는 이야기죠. 맞습니까? 그럼 105%는 뭐예요? 1.05 입니까? 1.05 그래서 셀러리에다가 1.05 를 곱해서 그죠? 여기에다 넣겠다는 이야기죠. 즉 무슨 말입니까? 봉급을 5% 조금 더 인상을 해줬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3번에는 1.05 가 들어가주면 되겠습니다.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 한번 풀어보자. 관리자가 사용자 AAA에게 누구에게? 2.AA AAA AAA에게 Student Table에 대해서 그죠? Own Student 대해서 모든 권한을 부여한대요. 그죠? 그러면 Grant이죠. Grant 모든 권한이기 때문에 All이죠. Grant All 돼있고 사용자 AAA는 사용자 BBB에게 Student Table을 검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부여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AAA라는 사람이 뭐예요? 다른 사람한테도 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4번에는 뭐가 보면 됩니까? 그죠? With Grant 옵션이죠. 맞나요? 네. 옵션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권한을 부여했는데 이 사람이 또 다른 사람한테 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그 이야기죠. 그래서 Grant 모든 권한 All 그죠? On Student 테이블에 대해서 누구에게? AA에게 With Grant 옵션 다른 사람들 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죠. 됐고요. 그 다음 4번에 봅시다. 4번에 EU 관리자는 Student Table에서 학생들이 개인정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가 있음을 인지하고 AAA에 대한 권한을 취소한대요. 그럼 다시 권한을 회수하는 거죠. 새로운 신입생들에 대해 우선 학번과 성명 학과만 입력하는 일을 지시하려고 한다. 이에 Student Table에 있는 중요한 정보가 유출이 되지 않도록 보안상 학번 성명 학과만 나타날 수 있는 무엇을 만들려고 한다. DBA 입장에서 뭐예요? 중요한 보안상 중요한 정보를 숨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가상 테이블인 뭘 이용하면 돼요? 그죠? 뷰를 쓰면 되죠. 뷰 맞습니까? 가상 테이블인 뷰를 이용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Create 뷰 Create 뷰 P Student에서 속성명을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As 맞습니까? As As Select As Select As Select Yes Number S Name Department 어디서부터 Student 로부터 6분에는 뭐가 들어가지면 됩니까? As Select 그죠? Select 문장으로 해서 여기에 세 가지 속성을 가지고 오죠. 그죠? 가지고 온 것에 대해서 지금 뷰를 만든다는 이야기예요. 맞습니까? 이걸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테이블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속성이 많을 것 같네요. 그죠? 그 중에서 가져오는 게 뭐예요? 요거 요거 요거만 가지고 와서 이것을 뷰로 만들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Create 뷰 그 다음 As Select 이렇게 맞으면 되겠습니다. 됐고요. 됐고요. 아멘